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영어로는 string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이에요 syntax directory에 string.js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문자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 숫자죠? 이거 뭐예요? 숫자 1이죠 그런데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작은 따옴표로 해도 되는데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셔야 돼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console.log 1 더하기 1 결과가 뭐예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syntax string.js 했을 때 당연히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건 뭐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한다 라는 그런 뜻 정도 되겠죠 여기서 실행시키면 결과가 1, 1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가운데 있는 연산자 저런 걸 2항 연산자라고 해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어떠한 하나의 값을 만들기 때문에 저 더하기 라고 하는 저 2항 연산자 양쪽에 문자열이 위치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저 더하기를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자가 아니라 문자와 문자를 더하는 결합 연산자로 지가 자동으로 바꿔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연산자의 의미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자열, 영어로 스트링을 표현하는 방법 따옴표로 묶는다 라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이 이렇게의 글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이거의 글씨, 이게 몇 글자인지를 세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런 경우에 저 같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마치 우리가 산수가 필요할 때 계산기를 꺼내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똑딱똑딱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머의 여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검색어는 자바스크립트 우리 뭘 바꾸려고 해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뭐 하고 싶어요? 카운팅 하고 싶잖아요 카운트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음...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예제를 보니까 우리가 물론 배우지 않은 문법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헬로월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변수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string str이 얘 라는 뜻이고 거기에다가 .length 를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자열 .length 를 하면 돼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코드에다가 뒤에다가 .legth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돼요 콘솔 로그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node syntax 그리고 string.js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446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가 446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아주 거창하고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 아니래도 마치 우리 삶에서 계산기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마치 계산기처럼 맥락적으로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컴퓨터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거대하고 보편적인 걸 만드는 게 더 좋은 순서가 아닐까요? 너무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은 나쁜 건 아니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음미하면서 수업에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